어머니, 우리는 왠지 예감이 좋아요 아버지를 찾을 것 같아요 쉽진 않겠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기회의 영혼은 불운을 가져온다는 말 들어보셨죠? 전 운땅이는 믿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어머니가 조심하라더니 유산의 영혼이 저한테 필요한 걸 가르쳐주겠다더군요 누굴 바보로 아는 건지 헛된 약속 같은 건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얼마 전에 자유의 영혼도 만났어요 자꾸 저한테 안식을 찾아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입 다물라고 했죠 뭘 해야 할지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뭐, 대충은요 떠나서 죄송해요 어머니 진심이에요 하지만 아버지 일기 이후로 제 영혼은 쉴 틈이 지금은 아버지를 찾는 수밖에 없어요 안식을 찾고 나면 집으로 돌아갈게요 사랑해요 어머니 사랑해요 어머니